제가 대게 대게 지워야 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가장 좋은 실험자리로 드릴게요 지난번에 뽕따러가세 전라도 편에 지난번에 뽕따러가세 전라도 편에 배워야겠다 많이 배워야겠다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간이 딱이요 네 하나 더 드릴게요 오빠 이거 드실래요? 어 이거 이거 드세요 이거 뭔데? 이거 자막이요 여보세요? 자막이요 뭐야 뭐야 이게 다 먹어야지 다 하나가? 집게말은 야 이거 진짜다 집게말은 이렇게 살이 많지 않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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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거야? 다 하나 더 해드릴게요 네 오빠는 여기 이거 드세요 이거 오빠는 여기 이거 드세요 이거 오빠는 여기 이거 드세요 이거 이게 이쑤시개 아니야? 이쑤시개? 저거 어떻게 해? 어우 맛있어 어어 야야야 유지 어어 야야유지 어어 아으아 아으아 아유 아예 아..그 손으로 해보고 인생같이 먹자. 아냐 오빠가 더 잘 할게 앞으로 얼만큼 잘할건데요? 하늘만큼 딱만큼. 진짜 열심히 잘할게 열심히 하세요 오케이 쌤이 떨어졌어 오케이 맛있죠? 아니 안 먹어봤죠? 맛있으세요? 양념은 하나도 안하고 그냥 튀김하고 그냥 튀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리 올라와 있네 발을 뚝 찌개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홍게 속 드셔보셨어요? 속이 꽉 찼어요? 속이 꽉 차있어서 더 유명하거든요 속이 꽉 찼는데 99.98 보세요 우와 어떻게 해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어머머머 여기가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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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맛있어 오우 맛있어 우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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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런 분이 좋다 성실하신 거 성실함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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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아주 그냥 둘이 아주 그냥 난리부로 쓰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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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clam fel 아니 우리가 되게 먹을 때 요런 게임들로 한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지 또 서로 이렇게 뭐가 먼저 fare 사랑을 키우는 거니까 아 다 같이 박수 우리 어머니 박수 묵호시성 좋다 일부러 안 앉는 거 맞죠 나에게만 차가운 거 맞죠 알아요 그대 마음은 내게 빠질까마 두려운 거죠 그대는 그게 매력이에요 관심 없는 듯한 말투 눈빛 하지만 그대 시선은 나는 안 보고도 눌릴 수 있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가요 그대의 어깨가 무거워요 이런 날 당돌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다 같이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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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봐요 우리 밤 속이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는 손에라도 볼까요 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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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요 그대 여전히 하라고 말해요 그대 여전히 하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전 그대 여자이고 싶었어요 someday 아 이럴 날 당돌한가요 술 한잔 사주실래요 다시 야야야야 이 날 봐요 울구리 마음 속이지는 말아요 날 기다렸다고 먼저 얘기하는 손에라도 보나요 야야야야 이 말에요 그대 여전히 달라고 말해요 난 이미 오래전 그대 여전히고 싶었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